안녕하세요. 윤시윤입니다. 아, 드디어 이제 종영을 하네요. 참 기나긴 여정이었는데 이렇게 함께 좋은 배우들과 그리고 좋은 내용을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다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. 참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소중한 역사 중에 하나인 이 동학의 의병들을 볼 수 있는 드라마에 일주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요.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된 이 좋은 정신들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자랑스러운